인생에 있어서 가장 꼬같은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왜 이러지 연기 되게 잘하고 연기 잘하고 예쁘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텔레비전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 갑자기 50대 엄마 역할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엄마 역할을 계속하지 늑대 소년에서 엄마 뭔가 붙이러 음내 우체국 간다 근데 우리 큰딸 이제 쓰레질 공부 시작 안하나 그 뒤로도 진짜 많이 하셨어요 엄마 엄마가 미안해 고마워 잘 꺼져서 이렇게 입고 왜 커지도 않냐 아우 제발 어르신 엄마 어시 아우 고맙습니다 아우 고맙습니다 아우 고맙습니다 아이 조승우씨 엄마 역할 그 다음에 지금 친구2의 김우비씨 엄마 역할 아까 얘기한 대로 늑대소년의 박보영씨 엄마 역할 그러니까 엄마는 아들들하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스킨십을 하잖아요 그쵸? 아유 우리 아들 우리 아들 늑대소년에서도 송중기씨 목욕씨 목욕시켜줬잖아요 그쵸 아유 그거 어때요 그때 상황을 좀 자세하게 좀 말씀해주세요 아유 진짜 궁금해요 오랜 시간 씻지도 않고 늑대소년이잖아요 굉장히 거지 같은 모습이어서 이제 그거를 닦는 건데 실제로는 닦으면 안 돼요 이 이렇게 닦는 척을 지워주니까 분장이 또 다른 커트를 또 찍기 위해서는 근데 자꾸만 닦게 돼요 자꾸만 이렇게 씻게 그쵸 자꾸 자꾸 이렇게 씻기게 되고 그럼 척이 안 되고 아 자꾸 맞은 식구랑 그래서 아유 선배님 닦지 말라니까 자꾸 닦으신다고 이제 집안에서 아유 언니까지 나와요 시켜줘야겠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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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ㅎㅎ 여기가셨어요 아유 이게 Breakup 여기로 먹어서 Freeze 엄청 미안한 거야, 그럼. 연화 남편의 제일 큰 매력이 뭐예요, 그러면? 글쎄요, 저는 연화 남편이긴 한데 우리 신랑이 연화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연화라고 계속 생각하면 내가 남편으로서 너무 존중이나 신뢰도가 안 쌓일 것 같아. 그냥 이 사람은 나에게 있어서 남자지. 나보다 어리기 때문에 뭐가 더 챙겨줘야 되고 더 걱정되고 이런 건 없는 것 같아. 아니 근데 장영남 씨는 촬영 때문에 이렇게 좀 지방에도 가고 또 집을 이렇게 며칠 비워놓을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남편은? 좋아해요. 좋아해요. 벌써요? 서로 조금 떨어져 있는 시간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좀 질릴 땐 집을 비워라. 김지효 씨. 네. 김지효 씨 지금 세 분에 비해서 예능 좀 나오셨다고 계속 저 자세 있죠. 이렇게 여유 있게. 여유 있게. 오늘 게스트인데 왜 제가 MC의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야? 진짜로. 저희가 약간 MC 입장에서 봤을 때 쉬운 게스트는 아니잖아요. 저도 예전에 택재훈 씨랑 할 때 얘기했었거든요. 이렇게 드라마 같은 것 때문에 딱 홍보하러 나오면 연기자들이 아무래도 이제 말을 많이 안 하고 리액션을 안 하니까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이 고스란 일이 느껴지면서 말을 저밖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지금. 저기 장남 씨 얘기 잘 모르는 거예요. 왜 그래요. 대박났어. 그거 대박났어. 왜 그래? 개잠 있었는데. 얘기하시면 보통 옆에서 이렇게 한마디씩 해주고 걱정되나봐. 크게 웃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끝이잖아요. 이렇게 약간 연출자 입장에서 이렇게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늘 한마디도 안 하셨죠. 했나요. 너나 잘해요. 너나 잘해요. 그러니까 한참 재밌어서 그냥 하나 던져준 건데. 저 사람이 여기 조만간 극중에서 죽어요. 연기 욕심네 예능에 욕심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어요. 그래서 평소 집에서도 이 모니터 있죠 예능 프로그램 보면서 집요하게 모니터를 한대요. 연기 공부 좀 해 제발. 감사합니다.